자 이제 중계보수 들어가요 테마 24번인데요 여기도 우리 별 두 개 잡아주시고 여기도 두 문제가 나옵니다 유일하게 여기서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와요 학계론만 계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과목도 계산 문제가 있는데 학계론 계산 문제는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제곱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고 더하기 곱하기만 있어요 나누기 없고요 제곱도 없고 그러면 되게 쉽게 나와요 어렵게 나와요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꼭 득점 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라고 해서 틀리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은 제목에 보니까 중계보수 등이라는 말이 써 있죠 등의 의미가 뭐냐면 예를 말하는 거예요 실비 실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는 금품은 두 개가 있어요 뭐하고 뭐하고 중계보수하고 실비가 있는 거예요 중계보수와 실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배우셨던 금지행위 잠깐만 가볼까요? 금지행위 한번 가보세요 책으로 금지행위 한번 가셔서 금지행위 9개 중에서 3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금지행위 9개 중에서 3번 항목에 금품초가 수수 있잖아요 그 중간에 실비라는 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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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 쓸게요 우리가 그러면 합법적으로 받는 보수는 중계보수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받아도 돼 실비 그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중계보수와 실비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거기 3번에 아무데나 그냥 쓰세요 편한데다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보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다고요? 실비도 있어요 실비가 있는지 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이 두 가지 보수를 누구에게 받을 건지 여기부터 한번 볼 건데 중계보수는 거래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래를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원칙적으로는 거래 당사자 누구에게 받을 거냐면 쌍방에게서 받을 거예요 쌍방수수가 원칙인데 여기 별 근데 이 쌍방수수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반드시 쌍방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공동중계도 있잖아요 공동중계는 내 손님한테만 받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개공도 자기 손님한테 보수를 받을 거니까 반드시 언제나 쌍방에게 수수할 수 있다?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러면 실무적인 표현으로 보면 양타 쳤을 때 양타가 뭘까요? 양쪽 거를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쌍방수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비는 어떤 게 있냐면 첫째 권리관계 확인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토지 매물을 하나 접수하셨어요 토지 매물 그럼 기본적으로 비용이 좀 들어가거든요 무슨 비용이 들어갈까요? 어떤 경비? 토지를 팔아달라고 물건을 하나 갖고 와서 손님이 그러면 내가 비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 무슨 비용이요? 임장 말고 서류 떼는 거 무슨 서류를 떼야 되죠? 등기부, 대장, 도면 뭐 이런 거 토지이용계 확인원 그거 다 유료잖아요 그거 누가 낼 거예요? 원래 개공이 낼 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손님한테 받을 건데 이전할 의뢰인한테 받을 거예요 이건 중요해요 여기다는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별표도 하겠습니다 이전 의뢰인은 매도인한테 받아라 이 말이에요 매도인한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손님이 물건 가져왔어요 토지 팔아달라고 근데 손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등기부랑 대장이랑 다 떼야 되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뛰면 뭐 할인받아가지고 3,600원 들어가거든요 그럼 3,600원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개공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쨔쨔 한다기보다는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그 손님이 기분 나빠할까 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걸 서비스로 해주는데 법적으로는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손님이 원인을 제공한 거잖아 자 그러면 토지를 매물로 받아가지고 그 토지를 팔아주었어요 그러면 매수인도 있고 매도인도 있는 거잖아요 이 비용을 누구한테 사실은 받고 싶으냐면 매수인한테 근데 매수인한테 받지 말고 누구한테 받으래? 매도인한테 왜 그러냐면 안 팔리는 물건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그걸 비용을 받으려면 매도인한테 받아야 언제나 받을 수 있겠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오늘 배우신 건데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비용 아까 제가 에스크로우 얘기해 드렸을 때 그 에스크로우 하는 그 제도의 취지가 매도 매수 누구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매수 그러니까 여기는 권리를 취득할 의뢰인이 내는 게 맞아요 여기다 우리 채색하시고 별 이것도 좀 출제 잘 되는 항목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중계보수는 누구한테 받아요? 쌍방 원칙 쌍방수수 근데 권리관계 확인비용은 일종의 조사비용 같은 건데 누구한테 받아요? 이전 의뢰인에게 매도할 사람한테 그리고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비용은 누구한테요? 취득 의뢰인 매수인한테 받는다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중계보수의 범위 중계보수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협의한다는 거는 누구하고 누가 협의할까요? 개공과 의뢰인 의뢰인과 개공 출사람과 받을 사람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돼요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협의 안 되면 소송해야 돼요 소송 진짜 소송 그래서 중계보수 청구 소송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준다고 한 거 안 주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소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냥 협의해서 받고 그 다음에 실비는 시도조례 적용을 좀 받는데 실비가 왜 시도조례 적용을 받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토지가 오늘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제 김포 사시잖아요 그런데 토지가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토지예요 그런데 소유자는 김포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한테 물건 내놔도 돼? 아니면 내놓으면 안 돼? 내놔도 돼? 왜 내놔도 돼요? 여러분이 전국적으로 중계할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토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해남에 한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니면 안 가도 돼요? 놀러 가는 거 말고 조사하러 가는 거 가야죠 왜냐하면 임장을 해야 토지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볼 수 있잖아 특히나 이게 별장 용지라서 느낌이 안 오는 거야 현장에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에 갈 때 뭐 타고 가요? 차 타고 가든 열차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아니면 헬기를 대절해서 가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남이면 되게 멀잖아요 가서 밥도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그거 뭘로 누가 내야 돼? 그 밥값은 매도인이 매도인이 낼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마다 밥값이 어때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실비 같은 것도 조례를 적용받는 거예요 그러면 밥값이 제일 비싼 지역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서울과 수도권이겠죠 그러면 좀 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받아라 이런 의미가 여기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비도 뭐를 적용받는다? 조례 그래서 바깥 같은 것들을 다 정해놓았어요 두 번째는 이 보수를 받을 때 거래 유형별 보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매매 같은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거든요 그런데 거래 금액은 시험 지문에 줄까요? 아니면 안 줄까요? 거래 금액 이걸 안 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 이거는 준단 말이에요 안 주면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런데 요율은 어떻겠어요? 요율은 요율은 안 주겠지 그래서 요율은 우리가 암기를 하든 아니면 그 문제에서 찾아가지고 대입을 하든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 이거는 제시해주고 요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산출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근데 아까 한도액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도액이라고 적어보고요 이 한도액은 산출액과 비교하면 한도액이 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산출액이 크면 안 돼 산출액이 크면 그게 금품초과수수가 돼요 그러면 같이 받는 거 똑같이 받는 거는 어떤가 보세요 괜찮아 그러니까 한도액까지 받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표현하면 한도액 이내에서 받는다 수학적인 등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한도액을 넘어서 산출액을 받아버리면 그게 바로 뭐다? 금품초과수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절대로 한도액을 넘어가면 안 돼요 분양권은 말 그대로 분양권은요 분양받은 지위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거래금액을 계산을 할 때 전매자 전매자는 분양권을 파는 사람이 건설회사에다 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계약금, 중도금 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등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좀 잡아볼게요 자 여기 등 안에는 잔금이 건설회사에다 내는 잔금 분양 잔금 그게 잔금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잔금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안 냈으니까가 정답인데 이게 내버리잖아요 잔금을 내버리면 분양권이 아니에요 내버리면 소유권인 거야 그때는 분양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분양권은 뭐 내기 전 잔금 내기 전 상태를 분양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분양권은 미등기 전매를 하잖아요 왜냐면 잔금 안 냈으니까 그래서 이 분양권은 잔금을 포함하면 안 돼요 근데 왜 등자를 붙였냐면 우리 아파트 요즘에 신기분양을 받을 때 계약금하고 중도금 말고 건설회사에 내는 돈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예를 들면 뭘 낼까요? 요즘에 아파트 신기분양할 때 건설회사에 내는 거 있잖아 피 말고 피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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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 이거 확장 비용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뭐 그런 아파트도 되게 많아요 그 뼈대만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다 옵션으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벽에다가 또 대리석 천연대리석 붙여주는 거 또 뭐 주방에 뭐 식기세척기 막 2천만 원짜리 식기세척기 2천만 원짜리 본 적 있어요? 어 전 한번 봤는데 신기하더라고 어 그냥 식기세척기가 엄청 잘 이렇게 해주고 막 뽀송뽀송하게 해줘요 근데 2천만 원이래 우리나라 게 아니고 독일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면 비싸잖아 그러니까 옵션으로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옵션으로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어 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걸 막 시연을 해주거든요 보여주는 거야 어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지 뭐 그런 거를 여기다 포함시키는 거 옵션 비용 같은 거를 넣어주는데 중요한 거는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잔금 여기다 별 자 잔금을 왜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잔금을 내버리면 분양권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엄은 P를 말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프리미엄은요 항상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마이너스 P도 있어요 마이너스 P도 있고 플러스 P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프리미엄을 여기서 가산해주고 요율을 곱해서 산출액을 구해요 이제 식은 똑같아요 자 교환은 물건하고 물건을 바꾸는 거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다 사례 하나만 좀 간단하게 적어놔 볼게요 7억 아파트하고 9억 상가가 있어요 이거 두 개를 교환하겠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등가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으니까 교환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교환할까요? 보충금을 얹는 거야 누가 얼마를 7억 아파트 가진 사람이 2억의 보충금을 얹어서 가격을 맞춰서 교환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얻는 2억의 보충금은 돈이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돈이니까 이건 중계대상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주어진 거에서 금액만 생각해야 돼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받는다 큰 거 작은 거 큰 거 그래서 거래 금액이 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받으면 돼 양쪽 거를 큰 거를 기준으로 왜 큰 거를 기준으로 양쪽 받냐면 9억 상가 가진 사람은 9억을 파는 효과 얘는요 그 9억짜리 상가를 사는 효과가 있으니까 얘한테도 9억짜리 상가를 기준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는 7억 아파트 기준으로 받고 얘한테는 9억 상가 기준으로 받는 게 아니라 둘 다 뭐를 기준으로 9억짜리 상가를 기준으로 받는 거야 왜냐하면 어차피 사고 팔고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래 금액이 둘 중에 뭐 한 거 큰 거를 기준한다 큰 거 기준하면 개공한테 좀 유리할까요 아니면 불리할까요 유리하겠죠 금액이 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식은 동일하고 임대차가 있는데 식에서는 임대차가 좀 중요하고요 전월세가 있잖아요 이 전월세가 있는데 전세는 전세 보증금을 줄까요 시험 지문에 안 줄까요 전세 보증금을 주겠죠 이거 안 준 문제 풀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전세금을 주면 그냥 그대로 대인만 해서 요일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이게 너무 쉬우니까 시험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럼 이번에 계산 문제는 월세가 나왔겠죠 그죠 월세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또 순수 월세는 또 거의 없거든요 뭘 좀 걸고 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걸고 월세가 있는데 이 월세가 있을 때 월세 곱하기 뭐 아니면 뭐를 해줘야 돼 100 또는 70을 해줘야 돼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월세를 환산시키는 거예요 뭘로 환산시키는 거냐면 보증금으로 그래서 이거를 환산 보증금이라고 얘기해요 뭐를 뭘로 환산시켰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그 대신 곱하기 뭐 아니면 뭐 100 아니면 70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100 언제 70을 할 거냐면 이렇게 환산한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이상이면 곱하기 100 이상의 반대말은요 이하 아니고 미만 이하 아니고 미만이라고 하셔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확하게 5천만 원으로 문제를 준단 말이야 5천만 원이면 100 아니면 70 100으로 가셔야 돼 그러니까 이상 이하 이러면 5천만 원이 갈 데가 없잖아요 양쪽에 다 걸쳐버리니까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70으로 한다 간단한 사례 계산 문제 하나만 여기다 써놓고 풀어볼게요 이렇게 해도 기출이 됩니다 보증금이 2천 월세가 20만 원이에요 자 하나만 더 보증금은 7천 월 30만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적어놓고 뭐를 구할 거냐면 환산보증금을 구해볼 거예요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을 구하는 식은 왼쪽에서 말씀드렸어요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 또는 70 자 그러면 얘가 2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2천만 원이죠 일단 암산을 해볼게요 여기다 100을 하면 이게 얼마가 되죠? 암산이 안 되니까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2천 더하기 월 20만 곱하기 100을 해봤더니 이게 얼마가 돼요? 4천이 되잖아요 4천이면 얼마가 안 되는 거예요 5천이 안 되잖아 여기다가 2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2천만 원이고 얘랑 더하면 4천이니까 얼마가 안 돼 5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식을 수정하는 거예요 얼마로 70 순간적으로 암산을 하셔서 100일 건지 70일 건제를 계산하시는 거야 근데 얘는 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래가지고 구해볼게요 그럼 얼마가 돼? 2, 7에 14 1,400에다가 얘도 하면 3,400만 원이 환산보증이 되는 정답은 3,400 식만 적을게요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7천이면 애초에 얼마 넘어가 5천 넘어가니까 식을 어떻게 해야 돼? 7천 더하기 월 30만 곱하기 100 100으로 가주는 거야 그냥 5천이 어차피 넘으니까 그렇죠? 그대로 100으로 가면 얘는 환산보증금이 얼마가 돼? 1억이 되는 거죠 다시요 위에 거는 곱하기 70으로 하니까 3,400이 환산보증금이고 아래 거는 애초에 5천이 넘어가므로 100을 곱해가지고 1억 1억이 환산보증금이 된다 이렇게 이제 구해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할래요? 순수월세일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식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져요? 이것만 빼지는 거지 뭐 그러면 이것도 바뀌야지 이것도 70 이것도 70 보증금이 없을 때 5천이 안 되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월세가 있을 때 곱하기 100을 하고 곱하기 70을 하고 하는 거가 모든 물건을 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택만 이렇게 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을 모든 물건을 다 동일하게 적용 아니면 주택만 모든 물건을 다 이렇게 해요 상가든 공장이든 토지든 똑같아요 월세 곱하기 100 뭐 또는 70 하는 거는 똑같이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어떤 방법 같은 거는 배워봤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율이에요 왜냐하면 요율을 안 주거든요 요율 요율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해낼 거냐면 모든 중계대상물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모든 중계대상물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을 합니다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을 하는데 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로 답변하시면 돼요 주택 아니면 주택외로 답변하실 거예요 상가 주택외 아파트 주택 좀 어려운 거 해볼게요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민을 좀 해보셔야지 아파트 분양권 주택 왜 주택? 아파트 분양권이니까 장래의 주택으로 봐요 이제 아주 어려운 거 해볼 건데요 이거는 생각을 잘 하시고 푸셔야 되고 여기에 나와 있기도 해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 일단 면적이 중요해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오면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생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부엌이 있어야 되고 또 화장실 목욕시설 이런 거를 갖춘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거든요 질문 8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오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왔어 시험에 그러면 주택 주택 왜 주택 왜 왜 주택 왜냐면요 오피스텔이라고 써있잖아 여기에 오피스텔 그러니까 이거는 대장을 껴보잖아요 그러면 업무용 시설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면 제가 문제를 뭐라고 드렸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혹은 예정인 건 누구 사정이야 그 사람 사정인가 우리는 우리 사정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무조건 뭘로 본다 주택 외로 봐야 돼 대신 주거용으로 쓰니까 요율 체계가 조금 낮아요 뭐에 비해서 그러면 그 외에 비해서 이해 되셨죠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토지는 뭘로 봐야 돼 토지만 있어 주택 외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이 주택하고 주택 외의 근본적 차이를 먼저 볼게요 주택은 잘 보시면 얘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면 시도조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도마다 다 달라요 뭐가? 요율체계가 다시 한번요 주택은 시도마다 요율체계가 다 달라 왜냐면 시도마다 집값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전국에서 주택의 요율을 제일 많이 주는 시도가 어딜까요? 당연히 서울이겠지 당연히 서울 그 다음 많이 주는 데는 경기도 가장 적게 주는 시도가 어딜까요? 인천 아니고 전라남도가 가장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전라남도가 제일 이 시도조례가 제일 싸 왜 그러냐면 집값이 제일 싼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서울은 그러면 주택을 매매 교환했을 때 최고로 0.7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서울은 경기도 마찬가지야 0.7이 최고 한도야 여기는 임대차를 중개했을 때는 최고 0.6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뭐 50억이든 100억이든 0.7 0.6 여기까지만 받아요 근데 이제 지역마다 0.7이라고 하는 요율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 뭐 그래요 서울과 경기는 이게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주택은 지역마다 받는 보수가 다 다르다 OX O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조례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주택 외는요 뭐 상가 공장 뭐 이런 것들은 지역마다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냥 이 요기 요율 안에서 협의해서 정하면 되기 때문에 다를 게 없어요 전국 공통이야 자 다시 상가는 상가는 전국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요율은 동일하다 OX O 왜냐하면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전국 공통이니까 그렇죠 여기 제가 점선으로 표시한 거는 암기하셔야 돼 이거는 안 준단 말이에요 시험 질문에 그럼 이거는 줄까요 시도조례는 이건 줘야 돼 왜냐하면 시도조례는 다 다르니까 지역마다 그래서 요번에도 시도조례 부분을 제시할 때 줬단 말이야 문제 제시 그러니까 그거 준 대로 대인만 하면 돼 이거는 애울 필요가 사실은 없어 근데 이거는 애우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오피스텔부터 한번 볼게요 오피스텔 중에서 8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오면서요 주거용으로 사용 예정인 오피스텔을 매매 교환했을 때는 요거보다 한 0.1%포인트 낮아 얼마예요 5 얘는 더 낮아 0.4 그래서 7,6,5,4 이렇게 순서대로 자 이렇게 됐고 그외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그외라는 게 뭐냐면 면적이 오피스텔의 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어가면 무조건 그외예요 그외 주거용으로 쓰든 안 쓰든 그리고 상가, 공장, 토지 전부 여기 들어가요 여기 다음 이런 것들은 최고 요율이 0.9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5,4,9 요거는 시험 주문에 안 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제가 사례 문제를 하나보다 좀 써드릴 건데 요거 한번 적어주시고 풀어보세요 서울 상가 7억 매매 중개했어요 보수 최고액을 구할 거예요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문제 다 드렸어 자 그러면 요율 줘야 돼?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는 거지 이거는 상가니까 주택이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구하셔가지고요 저한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맞히신 분은 제가 맞췄다고 해드릴게요 630만원 땡 1260만원 정답이에요 자 왜 1260만원이 나왔느냐 자 이게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 식을 한번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7억이라 그랬죠 그리고 물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가 그러면 상가면 여기 맨 밑에잖아 0.9% 어떤 분은 0.9%인데 어떻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냐면 선생님 7억 곱하기 0.9 했더니 죽어도 얼마가 안 나와 630이 안 나온대요 당연히 안 나오지 뭐를 누르셔야 돼? 퍼센트 누르셔야 돼? 안 누르면 안 나와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630만원 곱하기 왜 2 해야 될까요? 쌍방 아까 우리 보수는 쌍방에서 받을 거고 문제에서 최고액이라고 주잖아요 그럼 곱하기 2 하시는 거야 그럼 언제가 630이냐면 한쪽에 받을 수 있는 보수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곱하기 2 하면 안 돼 그럼 최고액을 구해라 이러면 곱하기 2야 왜냐하면 양쪽에서 받을 거니까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제 얼마가 정답이에요 1260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맞출만 해요? 아니면 틀릴만 해요? 당연히 맞출만 하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요 중계보수 계산 문제를 틀리는 분들은 개공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계해놓고 보수를 못 구하면 그게 무슨 개공이야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무조건 푸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한 번만 해봐 드릴게요 모든 중계보수를 뭘로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뭐하고 뭐로 구분한다 그랬죠? 주택과 주택 외 그런데 주택은 뭘로 정해줄 거고요 시도조례로 그래서 다 달라 그리고 문제를 낼 때도 이걸 줄 거예요 시도조례가 쉬운 범위가 아니니까 그러면 뭐 한 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준대로 대입 준대로 대입하면 돼요 그 대신 이거를 요요를 몇 퍼센트로 해라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래 구간별로 줘요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그러면 제시된 거래 금액에 맞게 그걸 찾으면 돼 찾아서 대입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주택 외에는 매매든 임대차든 이거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5, 4, 9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